오늘은 냉고는 카레대왕. 제가 사왔습니다. 비싼 4,900원씩이나 하고요. 치티코가 뭐나.. 회사에서 점심으로 먹을건데 치티코가 뭐나 궁금해 참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은 편집하면 되니까 삭통삭통 담아서 문을 뜯는게 잘 느껴져요. 맛있게 먹는거 1분 30초, 2분 30초 밥에 소스를 부은 다음에 전자렌지 30초 조리하고 많은 신랑이 있을거는 출식하대요. 맛있게 먹는거는 어차피 짠내놨다. 회사가서 먹으면 되니까 우선 뜯어봅시다. 어떻게 생겼냐도 궁금하구나. 여기 맨고 귀염둥아 여기 맨고 얘는 이렇게 뜯었는데 이거 아이는 짱나서 스티커처럼 제가 여기 이쁘게 늘어가지고 스티커처럼 코팅을 하면 될거같아요. 코팅에서 뭘 써도 쓸까요? 냄비 받침대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그냥 스티커처럼 쓸까요? 스티커처럼 따로 보관을 하고 스티커가 아마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빰빰 꺼내기 힘들어 아 잠시만요 지휘가 꺼내려 됐다 스티커 눈은 칼을 세워 과연 스티커 스티커는 뭐가 나올까 스티커 스티커는 제발 제발 철수일거 같은데 하자 짠 짠 스티커 잘 나와 짠 너무 귀엽다 근데 어떻게 쓰지? 그 이번엔 산학교대학교 대학교인가 그거 어떻게 해서 나온건가요? 제가 글자 한번 안 봐서 모르거든요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총과물인가봐요 그리고 스티커 이게 스티커가 이렇게 시원하게 접혀서 들어가있는 카레 바 스티커 잘 들어갈 수 있죠 뚜껑까지 설명서는 제가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는걸 오래 더 가져가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뚜껑뚜 놀아서 이렇게 놀아가지고 안에 넣고 가사비 꺼내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 점심을 가져가서 맛있게 냠냠제 먹겠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는 먹고선 나중에 맛평가를 해볼게요 회사에서 먹고 또 맛평가 다시 닿는게 조금 힘든데 다시 닿는게 이거 어떻게 닿는거야 어떻게 닿는거야 여기 닿는거니 이거 뭐 이렇게 닿는거니 닿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 큰일난데 다시 닿기 너무 힘든데 이거 아시는 분 닿는거다 아시는 분 그냥 억지로 이렇게 밀어넣으면 들어가나 아닌데 힘든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계속 요정대가 있었던건가 계속 요정대가 있었던건가 좀 닿는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입부분이 아랫부분이 작아서 잘 안들어가는데 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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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든 제가 먹을받으니까 점심을 잘 가져가겠죠 이렇게 하는건가 이렇게 한건가 아 버프로 밀어넣는데 보통은 이렇게 뒤집어 쉬운건데 이게 모르는건데 신기하다 맛있게 잘 먹고 애교도 잘 해보겠습니다 밥을 밥을 1분 30초 2분 돌리 카레소스 본 다음에 30초 더 돌려서 만원트라이스 1분 된다고 합니다 대로 30초입니다 3분 아주 3분 12시 29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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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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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히란 히란 하나 더 샀어요 우리집에 안팔더니 편의점 왔어요 우리집 근처 편의점에 안팔더니 오늘 보니까 팔더라고요 그리고 하아티어 뭐가 나올까 하나 봐봐 봐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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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보린다 쿠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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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왔으면 좋게 키티 니가 만든 키티 나는 망했지 그래도 중복은 아니지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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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키링 쿠로미 갖고싶은 시나무로리 좋았을텐데 프린 홈풍프린 이럴친정 오늘은 영상을 찍기는 찍었는데 오늘 영상을 많이 못찍었네요 하루종일 회사에서 인형 만들고 하다보니까 이번달 월급이 20만원밖에 안된다고 해서 돈이 너무 안 벌리니까 마이너스만 계속 생기고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다리 아프니까 다른 직장 가서는 금방그만두게되고 신체가 아픈거는 진짜 죄이지 아이고 심상탄만 될 것 같아요 밥이나 먹읍시다 왜냐면 리뷰할 것도 딱히 따로 없고 영상 올리는 것도 아마 위에 쭉어둔게 올라갈거에요 구욱 화장이 너무 안좋으니까 일을 하나만 하네요 그쵸? 소액이 일정치 않은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 나같은 사람들 전화받으면 되게 신경질내면서 아니면 미안해하면서 수익이 일정치 않아서 힘들다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저도 약간 그런 부류 쫄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계약 한 건이 남아있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한 건데 갑자기 없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뭔가 싶고 하.. 너무 우울하네요 오늘 영상도 딱 그래서 밥이나 먹읍시다 너무 더러워요 집안이 간장 있어서 김이랑 써먹으면 맛있을 것 같죠? 부위김이 따로 있네요 구운, 연개 근데 구워먹기가 싫어 귀찮아 그냥 오뎅에 밥이랑 간장이랑 먹읍시다 피곤해요 오늘 저녁입니다 제가 여기 영혼없이 회사에 다니고 번아웃이 벌써 온 것처럼 아무 영혼 없이 일하고 그래서 예전처럼 일도 잘 안되고 예전에 운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잘 됐는데 뒤늦게 정신 차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요새 물건 또 많이 사가지고 낭비병을 심심해서 또 줄이려고 하고 있고 엄마 여행은 보내드려야 되는데 보이는 돈은 없고 그래서 다음 달에 월급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들어와도 솔직히 적자라서 그냥 많이 힘드네요 소년시대 태연님도 원래 내가 세상에서 잘 돌아간다? 그런 거를 울리셔서 되게 우울하다고 하시던데 비슷한 심경이라 우리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지 그래서 걱정이 이만절만이 아닌데 죽는 것도 무서운 사람이라 공포증이 있어서 자산도 이제 사고 싶지도 않은데 오늘 이 상황이 제 마음대로 잘 안돌아가요 그래서 편지 도피하려고 힘들으니까 인형 만들고 놀라고 또 이렇게 열심히 바느질하고 그랬나봐요 오늘 일하기 너무 싫더라구요 직장인분들은 제 마음 알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늘 진짜 힘들어서 영상도 짧아서 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칼에 리뷰하다 갑자기 오늘 영상이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제가 리뷰 맛평가를 못했잖아요 영상에 못 담았는데 맛은 좀 매웠어요 제가 매운 거 잘 먹거든요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인데도 마약변 매웠고 그래서 프레잎에 있는 프레잎 같은 거 프레잎에 있는 프레잎 같은 거 프레잎에 있는 프레잎 같은 거 뭔지 모르겠는데 설명서에 적혀있었잖아요 프레잎 같은 거 맛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약간 단데 그렇게 많이 달진 않구요 오뚜게 카레만 난다는 분이 짱고 카레먹고 있었는데 저는 오뚜게 상품 카레마저는 아니었구요 맛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 대비 양이 좀 작았어요 5,000원째 4,900원이잖아요 근데 맛은 있는데 양이 많이 적었어요 밥이 많이 없었구요 일단 햇반 되게 1인용 애기들 먹는 양이었고 카레도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저 후기는 그 돈으로 이제 그냥 카레를 배달시켜서 드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이지 않나 콜라도 맛있게 먹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